안녕하세요 현대힘스 예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만의 추신 여자친구 주연희입니다. 오늘 날짜 1월 29일 현대힘스 분석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주주님들이 현대힘스 관련해서 자 이게 국장이죠. 자 오늘 현대힘스 지금 보시면은 자 하은가 맞고 올라왔죠. 자 이 현대힘스 관련해서 영상 찍어 드리면서 계속해서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건가요? 이 IPO주 관련해서 이 IPO주들은 어떻게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변수가 어떤 게 있다고 했었나요? 오늘 상장한 29일 상장한 이 포스뱅크. 이 포스뱅크로 어느 정도 다시금 수급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잘 눈여겨보자. 이 시초가. 이 시초가를 좀 잘 눈여겨보자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자 근데 자 오늘 시초가. 시초가가 우리 주주님들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. 자 이렇게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을 때 시초가 매매가 들어가야 될까요? 안 들어가야 될까요? 자 당연히 들어가시면 안 되죠. 자 당연히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심지어. 자 현대힘스 살펴보시면은 분봉 한번 살펴보시면은 시작하자마자 하방 VI가 걸려버렸죠. 자 이만큼 자 9시 지금 1분봉인데 지금 9시 2분에 이렇게 분봉이 떴다는 거는 이 구간마다 지금 계속해서 하방 VI가 걸렸던 건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자 9시에도 그리고 9시 3분에도 걸렸던 이 하방 VI.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아 이거 현대힘스 지금 현재 세력들이 첫날 상응가 간 이후로 이 많은 물량들 현재 한꺼번에 지금 수익 실현을 진행 중이구나. 역시나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종목과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죠. 자 제가 이 현대힘스 관련해서 어떤 흐름으로 갈 수 있다? 이 KS 단석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 있으니 절대 이 IPO주들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자 근데 오늘자로 해서 오늘자로 해서 제가 이 시초가 이 시초가를 보고 이 현대힘스 관련해서 수익 실현 이 수익 실현 관련해서 작전이 완전 변경이 됐죠.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어제라도 저에게 주연이에게 010-412-3-8575 자 이 010-412-3-8575로 현대 현대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다 오전에 오전에 어떤 문자? 자 1월 28일 일요일에 문자 이렇게 현대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1월 29일 제가 오전 9시 10분에 다 일괄적으로 이 현대힘스 관련해서 진입가 얼마? 20,550원 20,550원 현재가 21,250원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자 이 하은가 하은가 가격이 20,450원이죠. 근데 이 20,450원에 건다고 해서 절대 사지는 게 아닙니다. 이거보다는 조금 높게 100원 정도 높게 이 라운드 피규어 잘해서 이렇게 매수 사인 드렸죠. 자 우리 주주님들 이 IPO주는요 변동폭이 굉장히 심한 만큼 그러나 그 전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차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방 VI가 걸리고 하은가를 가준다.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은가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나요? 절대 아닙니다. 자 오히려 이럴 때는 이럴 때는 너무나도 확실한 수익 자 핫다 노려서 핫다 노려서 이 구간에서 이러한 변동성에 가지고 오는 자 수익률 5% 부근 자율 매도 진행합니다. 자 이러한 변동성에서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100% 낼 수밖에 없는 수익을 자 어떤 걸로 신규 상장 중 이 IPO주로는 가능하시다.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 주주님들 이 수익구간 제가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수익이 이 IPO주로 5% 정도 내드렸는데요. 자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 현대임스 관련해서 우리가 과연 오늘 이렇게 하은가가 가졌으니 다시금 이 지지받는 구간 보고 종가 배팅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자 어떤 걸 살펴보셔야 된다고요? 이 포스뱅크 이 포스뱅크 관련해서 수급이 다시금 현대임스로 돌아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종가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지지구를 받는 구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좀 진행을 하셔야 된다. 자 근데 만약에 이 종가 배팅이 조금 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종목으로 이 포스뱅크 내일자 포스뱅크로 이동을 하셔야겠죠. 자 IPO주는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적으로 오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.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IPO주에 있어서 항상 보수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임스 현대임스 관련해서 주현이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IPO주 급등 패턴 보고서 현대임스 대응 전략 자료 자 여기에 제가 이 시초가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이 시초가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정말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? 별 다섯 개. 자 이 시초가 이 IPO주들은 이 시초가에 따라서 시초가 매수가 갈지 아니면 오늘처럼 자 오늘처럼 핫다 핫다를 노려야 할지 자 작전이 전략이 바뀐다 계속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죠. 자 하지만 IPO주들은 변동성이 큰 만큼 조금은 단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이 조금만 조금만 정말 주현이가 드리는 010-4123-8575 이 010-4123-8575로 자 현대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현대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다 이 현대임스 관련해서 무조건 지금 현재 이 시초가 계산법 관련해서 자 계산을 해보시고 절대 손에 안 보시고 계시겠죠. 우리 주주님들 자 이렇게 이렇게 IPO 종목들은 어떻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. 자 지금 이 현대임스 관련해서 우리 주주님들 제가 이 3일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. 이 IPO주 세력들은 보통 3일 이내 3일 이내에 이 엑시트할 물량들은 다 엑시트하는 그러한 정말 법칙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늘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우리 주주님들 자 이렇게 현대임스가 하한가가 제대로 된 상황에서 자 다시금 우리가 이 종가 베팅을 걸고 내일 3일차 3거래일차 때 우리 현대임스 세력들이 이 세력들이 다시금 갭상승을 띄어서 매도를 할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변동폭으로 이 변동폭으로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것도 지금 영상 보시기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고 자 제가 이 TS 단석 때도 이 TS 단석 때도 드렸던 어떤 베팅이 오후 3시 17분에 드렸던 종가 베팅 이 종가 베팅 자 보시면은 이때도 TS 단석 굉장히 큰 장대 은봉이 나왔는데 오후 3시 17분에 제가 자 33만원 미만 구간에서 지지구간 형성됩니다. 자 20% 신규 추가 매수 진행 이후에 자 바로 다음날 바로 다음날 보시면 이렇게 이주영 구독자 무료 종목 대응으로 해서 TS 단석 매도가 치초가로 해서 전략 매도 진행해서 자 이러한 구간 보시면 이러한 갭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3일차 3일차의 세력들 마지막 엑시트 이 매도 구간에서 이 갭상승을 이용해서 자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내드렸죠. 자 우리 주주님들 이 IPO주들은 이 3일 안에 무조건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다 전량 진행된 이후에 자 차트를 보시고 그 다음에 재진입 그 이후에 재진입을 하셔도 절대 늦지 않으시다고 제가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절대 잊지 마시고요. 제가 이 현대입스 종가 베팅 관련해서 제 핫다 연락 못 주셔서 못 잡으신 분들 이 종가 베팅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좀 연락 주시고 꼭 오늘 내일 오늘 오후에 매수해서 내일 오전에 바로 수익 낼 수밖에 없는 이 갭상승 그리고 갭파락 등을 이용한 이 IPO주 변동성이 가져오는 무조건 우리 낼 수밖에 없는 수익 꼭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-4123-8575 이 010-4123-8575로 이 현대 현대라고 두 글자 남기시고 자 오늘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이 IPO주 IPO주 관련된 이 확실한 변동성으로 꼭 우리 주주님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일차에 다시금 이 현대입스 세력들에 올려서 팔기 위한 갭상승 에도 구간이 나온다 이 종가 베팅 관련해서 정말 확실한 구간에서 타점 받고 싶으신 분은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-4123-8575 현대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만의 주식 여자친구 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